전라남도 순천시에 장애인들이 무료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설치됩니다. 장애 유형별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유재니 기자입니다. 순천시 오천동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순천어울림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과 운동치료실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강화된 체육시설과 도서관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설계됐습니다. 시는 지난달 장애 유형별 체력검사, 체력측정평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운동처방을 수행하는 2024년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울림센터 내에 조성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체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전남은 올해 8월 기준 장애인 13만 9천8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비율은 5.4%로 전국 7번째 순위입니다. 전남 최초로 순천의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들어서게 돼, 기존의 타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지역장애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유재인입니다. 복지TV 뉴스 유재인입니다. 복지TV 뉴스 유재인입니다.